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 기준금리 결정하는 건 올해는 끝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격차가 계속 금리 차가 벌어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달러 강세가 좀 과했다라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달러도 상대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대양마격인 유로화와 엔화가 그동안 너무 약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과했다라는 측면은 당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막 할 것 같은데 일단 속도 조절을 좀 하면서 최근에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꺾였던 모습이 보였었고요. 두 번째 요인. 그동안의 달러가 킹달러, 갓달러가 된 데에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가 너무 못해줬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유로화 같은 경우, 엔화, 파운드화가 상당히 힘을 내면서 이제 강달러 국면이 꺾이게 됐고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에도 반영이 돼서 최근에는 금리 격차가 이렇게 1.25%포인트 벌어졌으면 국내에 있는 자금들 유출되고 달러 빠져나가고 원화 약세되고인데 오히려 약간 반대 현상이 나오죠. 환율은 1,2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압박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마도 3.25% 정도는 맞춰놓고 내년 1월에 기다리지 않을까 보입니다.